안녕하세요 유니온메이드 xx 입니다 자 오늘은 레드윙 pt91을 한번 볼게요 뭐 소개도 아니고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자 요거 에 누구나 다 아는 엔지니어드진 엔지니어드진 이 아니라 레드윙 pt91 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어 가만 있어보자 이거 커튼 치우고 에 너 좀 나와봐 으 징그럽게도 무겁네요 에 자 여기 보면은 둘다 레드윙 pt91 입니다 에이 거짓말 아니야 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 가만 있어보자 에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 나 찐해져라 왜 이렇게 뿌였냐 그렇지 찐해졌다 자 여기 보시면은 레드윙 pt91 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요것도 보면은 으 레드윙 pt91 이라 적혀 있습니다 파이티 자 이거는 내 발에 아주 꼭 잘 맞는 엔지니어드진 이 아니라 부츠 입니다 자 요거 둘다 레드윙 pt91 이라는게 확인이 됐구요 으 요 놈은 좀 상태가 아 코가 많이 사용감이 있죠 그래도 스티토라서 매우 단단합니다 지금 이 꼴밤 때리는 내 손이 아파요 자 요것도 매우 단단합니다 으 요 놈은 아직도 가죽이 빳빳한게 더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요 놈은 어 가죽이 많이 외돈이 됐죠 아주 부드럽게 외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밑에 안에가 부드럽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레드윙 pt91 자 요거 비브람 창 입니다 지금이야 뭐 상태같은거 많이 안 따지는데 제가 레드윙 거의 임무 시절 때 고 이거 좀 오래전에 구입한 건데 이 가죽 상태에 비해서 이 비브람 창 상태가 좋은게 제가 10만원 정도 드려 가지고 제가 이거 리페어 를 한 거에요 음 나름대로 제게 또 의미 있는 물건이고 제가 레드윙 거의 임무 시절에 구매했던 거고 요것도 조금 구한지 오래됐긴 한데 많이 안 신어서 아주 가죽 상태는 요 놈은 아주 짱짱 합니다 요 새들 날개짓들 보이죠 자 이 빨간 날개 새들 레드윙 자 요거 둘 다 레드윙 pt91 pt91의 장점은 이 엔지니어 드진 요거 말씀이죠 아까부터 레드윙 엔지니어 드진 이라고 하는데 레드윙 엔지니어 부츠 이 빠클이 있어서 끈 묶고 필요가 없어요 부츠는 끈 묶는게 아주 지랄 같잖아요 그래도 요거는 빠클이 있어서 편합니다 신고 벗기가 그나마 편합니다 요 놈은 끈이 긴 편인데 목 한 바퀴를 감고 하든 이렇게 두 번을 묶든 간에 요거는 모두 다 개인 취향이구요 음 이 레드윙 pt91도 이제 요즘 잘 안 보이더라구요 자 요 추억의 이 레드윙 pt91 90년대 초반 제품들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이뻐했던 녀석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레드윙 pt91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부디